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의문대기 판비안TV의 강규명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에 팔레용고 민사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보수 청구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3년 11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마 5298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의 확정 사건이고요. 신청일은 본안의 원고였고 피신청일은 본안의 피고, 피고가 제안고를 해서 결국은 일부가 피고 주장에 받아들여져서 파기 자판됐죠. 내용을 보시죠. 신청일은 피신청일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해서 1심과 항소심에 각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10분의 1은 신청이니 나머지는 90%는 피신청일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확정이 된 거죠. 그런데 신청일은 2022년 3월 피신청일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하고 변호사가 신청에 대리를 하게 됩니다. 1심 변호사 비용 440만원, 항소심 변호사 보수 330만원, 소송비용 확정 신청 보수 22만원을 각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원심은 거기에 대해서 보수 규칙에 따라서 그 440만원, 330만원이 아닌 한도인 266,667원을 각 소송비용을 인정하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 비용도 법무사 보수 기준을 해서 19만 8천원을 인정을 한 거죠. 문제는 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서 법무사 보수 비용 이것도 과연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본안 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에서 미친다. 그리고 본안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하면서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비용의 한도에서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 보수는 보수 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이 되는데 변호사 보수의 한도까지의 보수 비용을 인정했으므로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위해서 별도로 지급한 대가는 소송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변호사의 1심 선임을 할 때는 거기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변호사 비용하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 비용을 따로 제급을 했다면 그것도 보수에 포함되는데 다만 1심의 변호사 비용 한도가 있어요. 아까 말한 266만 276만 그 정도 되는 금액 그 금액을 다 인정을 했다면 거기 안에도 변호사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나 보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심 소송비용의 변호사 소송비용의 신청과는 대리권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도까지 다 인정됐다면 추가로 더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에 대한 보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원심을 일부 파괴하고 그 부분을 빼고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본안 소송에 관한 위임받은 소송 대리권은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가 미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거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1심 소송 대리권 안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1심 소송비용을 보수 규칙에 따른 최대 한도까지 받았다면 거기에 추가로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변호사 보수 규칙상의 변호사 보수를 최대 한도까지 받았다면 추가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한 보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의 취지인 거죠. 그거 잘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